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51강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 예문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She is intelligent죠. 그녀는 지적인데 그런데 뒤에 보니까 What is better still? 그런데 훨씬 더 좋은 것은 더욱 더 좋은 것은 매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표현이에요. 삽입이 돼서 좀 더 뭔가를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그냥 이 what이 뭐뭐인 것에서 이제 선행사 포함된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해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더욱 더 훨씬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매우 아름답다는 거다. 그렇죠? 예 똑똑하면서 또 아름답네요. 자 그 다음 거가 또 이제 정말 이 유명한 문장인데 예 유명한 문장인데 어 근데 이제 저는요 요문형을 갖다가 아 실제 제가 뭐 영어 원서를 적게 보진 않았거든요. 어 신학 원서를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제가 요문형을 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좀 책을 그래도 봤어요. 어 근데 이제 이 문형을 한두 번 본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까지는 오버고요. 그래도 몇 번은 본 것 같네요.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한번 한두 번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A is to be A is to be what C is to be 라는 표현입니다. A와 B의 관계가 C와 D의 관계와 같다는 얘기에요. 뭡니까 이게 읽는 것과 마음의 관계가 운동과 몸의 관계와 같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이 있죠. 얘가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A is to be가 뒤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좀 이렇게 바뀌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요런 문형은 한번 보면은 외워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서 읽다가도 만나게 되면은 바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패턴 문장 보시면은 자 이거는 좋은 책이죠. 그런데 더욱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게 값싼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at made the matter worse 이거 설상가상으로 아시죠? 설상가상으로 좀 문제를 더 악하게 만드는 건데 그쵸? 직역하면 설상가상으로 it began to snow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죠. 자 he is handsome 잘생겼고 그리고 영리한데 what is the best of all? 가장 그 그 무엇보다도 최고 인구의 뭐예요? 부자라는 거죠. 아 역시 돈이 많아야 되죠. 그 다음에 he can say it all 그가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녀가 입었는데 그쵸? what was then unusual 그때는 희귀한 일인데 희귀한 일인 것으로써 그죠? 그녀가 코트를 입었죠. 근데 그 코트는 뭐예요? 닮은 코트죠. 뭐를요? 바로 남자의 코트와 닮은 코트입니다. 이때 대신 코트를 받는 거죠. 자 드디어 A B 동사 2 B Watt C B 동사 2 D 입니다. 그러니까 A B Watt C D 입니다. 잎이 식물 잎과 식물의 관계는 폐와 동물의 관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식물들은 잎으로 숨을 쉬는 거네요. 그죠? 자 이거는 CD가 먼저 왔죠? Watt이 있고 CD가 먼저 오고 A Is to B 가 됩니다. 그래서 평화와 마음의 관계는 휴식과 몸의 관계와 같다. 자 밑에도 사랑이 그죠? 사랑이 여자에게 여성들에게 그 관계면 이게 지금 더 줄어났네요. 이즈가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그죠? 꽃에게 C 꽃과의 관계가 같은 거죠. 사랑과 여성의 관계는 태양과 꽃의 관계가 같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음식이 그쵸? 음식과 몸의 관계는 이렇게 as so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식과 몸의 관계는 독서와 마음의 관계가 같다. 자 그가 좋은 학자인데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은 좋은 선생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자유와 집단체 또는 집합체 자유와 집단 어떤 그 채와 채의 관계는 건강과 모든 개인의 몸의 관계와 같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엑서사이즈 문장 1번부터 보시면 자 그러므로 젊은 남자인데 오브 프라미스니까 이게 오브 프라미스는요 오브 프라스 초상명사로 봐야 돼요. 이거는 프라미스입니다. 프라미스는 뭐예요? 전도유망한 전도유망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유망한 젊은 사람이 날언니 벗을 써죠. 날언니 벗은 어디 있나 여기 있죠. 깨버렸대요. 뭐를요? 모든 약속을요. 즉 그가 했던 누구에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그가 했던 모든 약속들을 깼을 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What was worse than all? 그렇죠?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안 좋게도 그의 나이 많은 아버지의 마음도 깨버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들맨 게으른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What it is to enjoy last 즉 쉼을 이게 지금 진주하고 쉼을 누리는 것 가져옵니다. 쉬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게으른 사람은 왜냐하면 그가 그쵸? 그 쉼이라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 게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텐드 투인데 날언니가 들어갔죠? 머뭇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데 휴식을 줄 뿐만 아니라 몸을 위한 또 뭘 준다? What is even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하게도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 넘어갑니다. 3번에 보시면 자유와 그런 집합체의 관계는 뭐와 같다? 건강과 모든 개인의 몸의 관계와 같다. 건강이 없이는 어떤 즐거움도 향유되어질 수 없는 거죠. tasted by men 인간에 의해서 맛봐질 수 없는 거죠. 자유가 없이는 어떤 행복도 즐겨질 수 없어요. 사회에 의해서 자, 4번입니다. 몇몇 동물들이 색깔을 볼 수 없죠? few니까 부정어죠. 자, 그렇죠? 겉보기에 분명히 세상은 근데 어떤 세상이에요? 보여진 심지어 대부분의 포유류에 의해서 보여진 세상은 어떻습니까? 까맣고 하얀색 세계래요. 뭐가 아니라 색깔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우리는 훨씬 더 안 좋대요. 월스 오프니까 뭐보다 많은 또 다른 피조물들 생명체들보다 즉 개들이죠. 예를 들면 또는 어떤 뭐 쓰는 나방이죠. 뭐와 관련해서 냄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각은 좋아요. 근데 이제 후각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후각은요. 후각 그렇죠. 후각은 아 이 A is to B 그거 뭐냐 후각과 뭐의 관계 개의 후각의 관계 우리의 후각과 개의 후각의 관계는 바로 눈 단지 크게 큰 움직이는 물체만을 그 디스틱그십 분별할 수 있는 그렇죠. 요것만 오직 요것만 간신히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C 그죠. 뭐의 관계 우리의 눈과의 관계가 같다. 그러니까 개는 후각이 좋고 인간은 시각이 좋은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아 뱅크죠. 은행은 은행과 국가의 관계죠. A is to B 국가의 관계는 바로 심장과 뭐의 관계가 같아요? 몸의 관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Eats은 은행이죠. 이거 은행입니다. 그렇죠. 은행 은행이 펌프질을 하죠. 돈을요. 뭐를 통해서 이 커머셜 상업적 알터리스는 뭐예요? 동맥이죠. 상업 그 동맥을 통해서 돈을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전체 몸이 기능하게 하죠. 효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막 막 뿌리는 거죠. 이렇게 다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회라는 그 몸뚱이가 기능하게 하는 거죠. 그 전체 국가가 그 다음에 그 몸이 의존함에 따라 적절한 일 즉 심장의 일에 활동에 의존함에 따라 동일하게 그 비즈니스 한 나라의 비즈니스는 의존하죠. 어디에 적절한 행동 즉 은행에 적절한 행동에 의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51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